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20년 9월에 출고된 2020년식 현대벨로스터 N 2.0N 퍼포먼스 차량입니다. 수동미션이구요 주행거리 63,000km 판매금액 1899만원 성능상태 전공기록부 먼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. 2020년 9월 15일 출고 2020년식 주행거리 63,946km 수동미션이구요 성능보증보험사는 KB손해보험으로 되어있고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KB손해보험 통해서 AS를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. 그런데 이제 제조사 보증기간이 엔진미션은 5년에 10만km에요. 그렇기 때문에 내년 9월 그리고 10만km까지 한 3만6천km 정도 나왔는데 그동안은 엔진미션에 한해서도 보증을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. 그러니까 큰 돈이 들어갈 일은 거의 없겠죠. 단순수리없음 사고없음에서 단순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구요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누유 없고 냉각순우수 없고 다른 부분도 다 양호하다고 나와있습니다. 차량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전면사진 후면사진 전면측면사진 전면측면사진 엔진룸 주행거리 63,952km 수동미션이구요 운전석 조수석 다 열선시트 통풍시트 그리고 열선 핸들기능까지 장착이 되어있습니다. 일반 크루즈컨트롤 블루링크 내비게이션, 하이패슬뮬러, 블랙박스 장착되어있고 트렁크도 너무 깨끗하구요 내비게이션 잘 나오죠 운전석 전동시트 바닥은 코일매트 그레이 색상으로 이쁘게 장착을 해놨구요 벨트 색상이 되게 이쁘네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휠에는 거의 기스한없이 깨끗해 보이구요 타이어 상태도 다 양호해 보이네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020년 9월에 출고된 2020년식 현대 벨로스터 N 2.0N 퍼포먼스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63,000km 판매금액 1,89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차상태를 너무나 좋아보이구요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